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포토샵 작업을 하다보면 사진 보정 같은 작업보다는 오히려 텍스트를 쓰고 로고를 그리고 이런 작업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번 시간은 간단하면서도 활용도가 높고 쓰일 곳도 굉장히 많은 포토샵에서 글씨를 여러가지로 연출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텍스트 효과를 쓸 때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효과를 몇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텍스트를 입력을 합니다. 사진 위에 텍스트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과는 이런 식의 텍스트보다는 굵은 고딕체를 이용을 했을 때 좀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레이어에서 이 텍스트 더블클릭하면 선택이 되겠죠. 여기서 서체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굵은 서체로 선택해 주시고요. 사이즈도 적당히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했어요. 그 다음 이 서체를 위치를 원하는 위치에 잘 잡아주시고요. 첫 번째로 사진이 글씨 안에만 보이는 그런 효과죠. 텍스트를 이 그림의 아래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여기 있는 백그라운드 사진을 하나 복사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이 밑으로 내리세요. 그러면 위쪽에 그림이 있고 텍스트 있고 똑같은 그림이 아래쪽에 있죠. 이 상태에서 위에 그림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위에 있는 그림이 글씨에만 입혀지는 거죠.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그림이 켜지면 전혀 변화가 없죠. 그 이유는 아래쪽 그림과 위에 있는 그림이 똑같기 때문에 씌워진 거와 배경하고 같이 겹쳐져 보이니까 똑같아 보이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방식 많이 보셨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변형을 시켜주는 거죠. 상단 메뉴에서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들어갑니다. 여기서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들어가세요. 그 다음 브라이트니스 값을 올립니다. 또는 낮추세요. 그러면 글씨만 좀 돋보이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요. 또는 어드저스트먼트에서 Hue Saturation 같은 데 가셔서 여기서 컬러를 바꿔준다든지 또는 아래쪽은 흑백을 만든다든지 또는 Colorize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단색조의 사진으로 바꿔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레이어를 또 하나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하얀색을 넣으세요. 하얀색 백그라운드 컬러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여기에 집어넣는 단축키는 Ctrl Delete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신 다음 여기 있는 이 하얀색을 오페시티를 줘서 투명도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주죠. 이 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많이들 이용을 하시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면 좀 더 그럴듯하게 연출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지금 텍스트에 입혀진 그림이 마음에 안 드실 경우에는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죠. 텍스트를 움직이지 마시고요. 여기는 클리핑한 그림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움직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로 그림을 바꿔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글씨가 좀 티가 나지 않는다 싶을 때는 여기 있는 클리핑 마스크한 이 그림을 선택을 하시고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에서 커브 같은 데 가셔서 확 올려주는 거죠. 밝기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게 되면 좀 더 다른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연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또는 반대로 적용할 수도 있죠. 배경 그림은 똑같이 나오되 위에 클리핑된 그림만 뿌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똑같이 우측 버튼 클릭을 하시고요. 클리핑 마스크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 이 하얀색이 여기에 덮어지고 그게 다시 텍스트에 덮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 준 상태에서 여기서 오페시티 값을 적당히 조절을 해주시면 아까와 반대되는 다른 효과를 또 연출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효과니까 여러분들 텍스트 같은 거 그림에 넣을 때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훨씬 좀 세련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글씨를 왜곡시켜서 배경과 잘 어울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배경되는 이 천을 하나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에 글씨가 어우러지게끔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전부 pixabay.com에서 무료로 다운을 받아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타이프 툴 누르시고요. 여기다가 또 써볼까요? ib96.com이 글씨가 이렇게 사선으로 써지게끔 그래서 이 굴곡에 그대로 어우러지게끔 만들어 볼게요. 여기는 텍스트 선택하고요. 컨트롤 T 합니다. 여기서 약간 돌려주죠?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주고요. 이 굴곡진 모양대로 왜곡을 시켜볼게요. 이 글씨를 왜곡시키기 위한 조절 핸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텍스트에는 이 조절 핸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가 하나를 그리고 색을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 레이어 하나 돼 있죠? 그다음 해당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T 하시게 되면 이 위에 상단 부분 컨트롤 패널에 격자 무늬가 휘어져 있고 선이 휘어져 있는 이 모양이 나오죠?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절 핸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그 조절 핸들을 이런 식으로 내가 마음대로 왜곡을 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 포인트도 다 움직일 수가 있죠. 이게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절하려고 하는 이 텍스트에는 그 조절 핸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컨트롤 T를 하시고 이걸 누르셔도 조절 핸들이 나오지 않죠. 그 이유는 얘가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 텍스트 레이어를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꿔줍니다.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 바꾸죠. 이 스마트 오브젝트는 텍스트든 쉐입이든 어떤 거든지 일종의 그림같이 포토샵을 속이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모든 효과나 이런 조절이 전부 다 가능한 거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T 하시고 그다음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조절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게 되면 이걸 마치 이렇게 휘어진 것 같이 이렇게 연출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게 되면 휘어진 모양도 연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이 천 모양에 그대로 있는 것 같이 가능하죠. 그 다음 이렇게 스마트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때 여기는 텍스트의 컬러라든지 폰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실 때는 더블 클릭을 하셔서 텍스트만 있는 PSB 오브젝트로 오셔야죠. 그래서 여기서 컬러를 바꿔줍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컬러를 이런 식으로 바꿔줄까요? OK. 그 다음 다시 돌아가보면 바뀌지 않죠? 지금 우리가 적용한 게 적용되려면 세이브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세이브 해줍니다. 바탕화면이나 이런 데 세이브 되는 게 아니고요. 임시로 저장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들어오시면 그대로 적용이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좀 더 효과를 보시려면 여기서 오페시티 같은 것들로 조절을 해주시면 이렇게 색이 입혀진 것 같이 나오게 되겠죠? 또는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블렌디로 적용을 시키면 좀 더 현실감 있게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멀티플라이나 컬러번, 리니어번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마치 이 천에 실제 인쇄된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오페시티를 조금 주시면 좀 더 잘 적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연출해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파진 글씨 또는 돌출된 글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재질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여기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들고 올까요? 여기 있는 텍스트 들고 그대로 여기에 얹어줍니다. 그럼 그대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줬어요. 이거를 이제 글씨가 파인 것 같이 연출을 해야 되겠죠? 이런 효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데 가장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스타일을 적용을 하는 거죠. 더블클릭 하신 다음에 여기서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셔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베벨 앤드 엠보스라고 있어요. 그죠? 여기를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에 스트럭처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돌출시킬 건지 또는 움푹 파이게 할 건지 여기서 만들어주죠. 일단 디렉션, 업이 아니고 다운입니다. 그래야 아래로 내려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너 베벨, 아우터 베벨이 있죠? 안쪽으로 파이게,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파이게, 안쪽으로 파이게끔 했어요. 그 다음 스무스 주시면 좀 부드럽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좀 조절을 해주시고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깎인 부분이 안쪽으로 더 모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소프트는 부드럽게 연출을 해주게 됩니다. OK를 하고요. 돌출이 됐든지 입체가 됐든지 지금 이 텍스트를 돌출시키려는 게 아니고요. 이 바닥에 있는 그림 자체를 돌출시키려고 그러죠. 그때 여기 있는 텍스트의 색상을 그대로 넣어주면 안 됩니다. 이 색상은 없애고 물체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그것만 포토샵한테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투명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페시티를 주면 여기 있는 효과들도 다 투명해져 버려요. 아예 투명해지는 거니까 하지만 오페시티 아래에 보시면 Feel이라고 있습니다. 다 있어요. 존재해요. 그대로 글씨도 다 존재하는데 색만 빠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어떻죠? 여기 있는 배경 패턴에 그대로 글씨가 튀어나오거나 안으로 파이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펙트 더블클릭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조정을 해봐야 되겠네요. 베베랜드 엠보스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서 햇빛이 들어오는 각도를 바꿔줄게요. 빛이 이쪽에서 들어오게끔 바꿀 거예요. 이걸 이렇게 돌려서 이쪽으로 가져가시면 어때요? 점점점 파이죠. 이 햇빛이 여기 있는 센터로 갈수록 바로 위에서 비추는 거고요. 이게 옆으로 가게 되면 비스듬하게 비추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되면 거의 수평으로 비춰주죠. 이건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약간 비스듬한 상태에서 비춰주는 효과를 주시면 이 텍스트가 마치 이 위에 파여서 써있는 것 같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여기서 업을 주시게 되면 위로 돌출되게끔 되겠죠? 여러분들이 배경을 지정을 할 때는 이런 식의 텍스트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돌출되게 나오죠? 마음에 안 드시면 이펙트 더블클릭 하신 다음에 다시 가셔서 다운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푹 파이게끔 연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모래사장 같은 데도 되고요. 뭐 어디든지 다 가능하죠. 자, 모래사장 사진을 하나 열어볼게요. 자, 여기 있는 모래사장에도 텍스트가 파인 것 같이 만들어줄 거예요. 자, 모래사장 열고요. 텍스트 썼습니다. 자, 여기서 F를 일단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펙트에서 적용을 시키면 되겠죠. 자, 여기 아무것도 안 나와요. 베베랜드 엠버스 들어가면 벌써 파이죠? 네, 이런 식으로 연출하시는데 이 베베랜드 엠버스 누르시라고 그러면 꼭 여기 있는 체크만 누르시는데 이 체크를 누르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글씨를 눌러야 여기 있는 메뉴가 바뀌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겠죠. 자, 사이즈는 조금만 조절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조절했죠? 자, 그 다음 OK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네요죠? 이렇게 해서 파이는 글씨 또는 돌출 글씨도 연출해 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중첩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글씨를 이쁘게 꾸며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펜씨 용품이나 또는 로고 같은 것들을 보면 글자 배경으로 여러 겹으로 겹치는 경우 있죠? 네, 그럴 때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방법을 쓰는데 가장 간단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일단 텍스트를 이렇게 쓰죠. 자, 그 다음 컨트롤 누르고 텍스트 레이어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가 선택이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셀렉트로 들어갑니다. 셀렉트에 보시면 모디파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컨트랙트와 익스팬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익스팬드는 지금 선택된 구역을 넓혀주는 거고요. 컨트랙트는 좁혀주는 겁니다. 자, 익스팬드 해 볼게요. 자, 지금 익스팬드 바이 10 픽셀이라고 나오죠? 지금 현재 이 위치에서 10 픽셀만큼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0 픽셀 잡아줬어요. 오케이 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선택 구역이 더 넓어지죠? 그렇죠? 10 픽셀만큼 더 확장된 거예요.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 텍스트 아래로 레이어를 내리시고요. 여기에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쁘게 만드시려면 지금 쓰여져 있는 텍스트의 컬러와 좀 비슷한 계열로 단계적으로 연하게 만들든지 단계적으로 진하게 만들면 좀 더 이쁜 모양을 만들 수 있죠. 좀 더 연하게 해 볼까요? 자, 오케이. 그 다음, Alt, Delete, Ctrl, D 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주위에 이렇게 테두리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또 한 번 더 클릭을 해 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익스팬드 해 볼게요. Select, Modify, Expand. 자, 이번에는 5 픽셀 정도만 해 볼까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좀 더 연한 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합니다. 자, 레이어 하나 만드셔야겠죠? 또 밑으로 내리고요. Alt, Delete.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주위를 부드럽게 만드는 이런 텍스트를 연출할 수 있어요. 자, 지금 폰트가 딱딱 끊어지는 폰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지게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이 테두리가 좀 부드럽게 동글동글한 글씨일 경우에는 좀 더 이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안쪽 텍스트가 너무 단순해요. 그라데이션 같은 걸 주워서 좀 더 다양하게 연출하고 싶어요. 텍스트의 컬러를 단색으로밖에 줄 수 없죠? 이때 그라데이션 컬러를 텍스트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방법은 레이어 우측 더블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펙트를 여시는 거죠? 자, 이 이펙트에서 그라데이언트 오버레이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안쪽에 있는 텍스트를 그라데이션을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 그라데이언트 누르고요.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프리셋 보면 다양한 기본 컬러들이 나오죠? 여기서 원하는 컬러 만들어 주시면 돼요. 파스텔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하나 골라볼까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출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그라데이션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없을 경우에는 여기서 직접 만드시면 되죠? 자, 이거 찍고 컬러를 내가 원하는 컬러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컬러는 다른 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바로바로 적용되니까 보시면서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연출을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색에서 이 색으로 변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라데이션을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텍스트에 테두리선을 하나 더 넣어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익스팬드로 확장을 해서 만들었는데 자, 이렇게 확장하지 않고 테두리도 넣어줄 수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스트로크라고 있죠? 스트로크를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컬러를 지정을 해볼게요. 조금 진하게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즈를 지정을 해보세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포지션 보시면 여기 있는 테두리선이 글씨의 안쪽에 생길 건지 바깥쪽에 생길 건지 정해줄 수 있죠?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이런 식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인사이드로 해볼게요. 자, 그 다음 필 타입도 컬러도 있고 그라디언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원하시는 대로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오페시티도 가능하니까 약간 연하게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텍스트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입체 글씨 같이 재미있는 글씨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실 때 폰트를 좀 다양하게 적용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연출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에는 믹서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재미있는 텍스트 효과를 연출할 텐데요. 이 믹서 브러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패스 툴을 이용을 해서 이 텍스트 경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글씨를 미리 써놨는데 이 믹서 브러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딕체 같이 끊어지는 거 말고요. 이렇게 약간 흘리는 글씨를 하셔야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펜 툴을 이용을 해서 경로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흘려 쓰는 것 같이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핸들 때문에 이런 식으로 꺾여버리죠. 그러니까 자, 알트키 누르시고 여기에 있는 포인트를 한 번 더 찍으시면 핸들 없어지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자,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올려서 이런 식으로 글씨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좀 더 이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알트키 누르고 찍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여기도 또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서 여기를 찍으면 여기에 연결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때 ESC키 누르시고요. 이렇게 찍고 찍어서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나머지 텍스트도 써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죠? 네, 심플 텍스트라고 해서 만들었죠. 자, 이렇게 해서 글씨 경로는 끝났고요. 이제 브러쉬를 만들 겁니다. 자, 레이어 하나 만드신 다음에 이거 잠깐 꺼놓을게요. 자, 그 다음 패스도 여기 빈 공간 누르면 안 보이죠? 누르면 보이게 되죠. 빈 공간 누른 상태에서 자, 레이어 가셔서 자, 툴 팔레트에서 쉐입에 가신 다음에 엘립스 툴을 선택을 하세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스트로크이 있을 거예요. 이 스트로크 색깔은 없음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필로 들어갑니다. 이 필로 들어가면 이 쉐입에 컬러를 넣어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컬러를 그라디언트로 주는 겁니다. 자, 이쪽에 있는 그라디언트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이 없을 경우에는 여기 상단에 그라디언트 표시 있죠? 이걸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여러 가지 그라디에이션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라디에이션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죠? 여기서 원하시는 컬러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게 위로 올라가요. 자, 그러니까 보시면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저는 이걸 하나 지정을 해봤습니다. 컬러를 조금 더 진하게 줄까요? 약간만 더 진하게 주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 위에 그대로 클릭만 하시면 돼요. 클릭 그러면 사이즈를 얼마로 할 건지 물어보게 됩니다. 자, 한 200 정도 해볼게요. 가로, 세로, 200 자, 프롬 센터 찍은 자리로부터 200짜리 엘립스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것을 브러쉬에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자, 좌측에 툴 팔레트에 가시게 되면 여기에 믹서 브러쉬라고 있죠? 이 믹서 브러쉬로 들어갑니다. 이 믹서 브러쉬에서 이 부분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우리가 이거 뭘로 그렸어요? 쉐입으로 그렸죠? 쉐입은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브러쉬에. 그래서 이것을 레스토라이즈 시켜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나중에 또 컬러를 바꿀 수도 있죠. 어떻게 바꾸죠? 자,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서 바로 또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변형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레스토라이즈 해버리면 그림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안되겠죠. 그래서 복사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비상용으로 하나 보관을 해놓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밑으로 내려주세요. 자, 그 다음 이 레이어의 아이콘 말고요. 우측에 글씨 있죠? 이 글씨 우측으로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우측 버튼 클릭하게 되면 레스토라이즈 레이어라고 나오죠? 이거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뭐죠? 이거는 쉐입이 아니고 일반 그림이 되어버렸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믹서 브러쉬를 가져가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나오죠? 쉐입은 등록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레스토라이즈 시킨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이거 얼마로 만들었어요? 200으로 만들었죠? 자, 그러면 200보다 약간 작게 잡아줍니다. 190 정도, 195 정도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 위에 가져가서 믹서 브러쉬는 누른 상태예요. 자, 그 다음 가져가서 정확히 센터 부분에 잘 잡아주세요. 자, 다 되셨으면 키보드에서 Alt키를 누르세요. 타겟 표시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위쪽에 이렇게 올라가요. 자, 그러면 이제 믹서 브러쉬에 등록이 된 겁니다. 자, 이때 웹 0으로 만드시고요. Flow 이런 거 다 100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7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죠?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타입 툴에 있는 패스를 따라서 그려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사이즈를 좀 줄여볼게요. 조금 더 줄여볼까요? 자, 그 다음에 칠하면 자,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이게 마치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아주 이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패스 가셔서 워크 패스 가신 다음에 자, 일단 레이어에 눈 끄고요.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듭니다. 이제 여기다 만들 거예요. 뭘 따라서 만들죠? 패스를 따라서 이 경로를 이용할 거예요. 자, 여기서 패스 선택 툴 누르고요. 전체 선택해 줍니다. 이 패스 위에 우측 버튼 누르고요. 스트로크 패스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으로 스트로크 패스 해줄 것이냐 물어봐요. 여기 눌러보시면 펜슬, 브러쉬, 이레이저 다양하게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는 믹서 브러쉬를 이용할 거예요. 오케이 합니다. 자, 그 대신 사이즈가 있겠죠? 사이즈는 여러분이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 아주 재밌는 텍스트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입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게 너무 굵다 싶을 경우에는 사이즈를 조절해 주면 되죠? 믹서 브러쉬에 또 누르고요. 사이즈 약간 더 조절해 줄까요? 자, 그 다음 다시 여기에 있는 패스 선택 툴 누르고 우측 버튼 클릭해서 스트로크 패스 하시면 되겠습니다. 믹서 브러쉬, 오케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죠. 아주 재밌는 텍스트를 연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글씨 쓸 때만도 쓰지만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뭐죠? 타이툴로 글씨를 쓸 때 기본적으로 있는 이런 텍스트 외에 다양한 폰트를 우리가 연출해 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 다음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자, 여기에 가서 모양을 바꾸면 돼요. 자, 여기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아, 이 부분이 S 같지가 않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든 것도 얼마든지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뒤에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패스 셀렉션 툴로 전체 선택하고 우측 버튼 스트로크 패스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 대신 레이어를 선택을 먼저 해주셔야죠. 비어있는 레이어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패스에 가서 만들어주셔야 이게 가능하겠죠. 이렇게 하면 이런 텍스트뿐만이 아니고 하트 모양을 그린다든지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포토샵을 이용을 해서 다양하게 텍스트를 연출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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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